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다! 괜찮죠? 왜? 맛없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추울 때는요 나 고기 최고야 오늘 어디 놀래요? 어떠세요? 저 고찌 내 깔명이야 내 깔명은 멋져 봐 나 잊어서 봐 호흡하면서 못 드세요 호흡하면서 못 드세요 응 맛있네 오늘 비 오고 닮은 게 비 안 오네 오늘 비 오긴 해서 그냥 내 안 향을 줄게 하루 종일 흐리기만 하고 응 흐리기만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아 내일은 엄마 가는 날이네 10월 10일 10월 10일 주간복 응 우리 간 다음 일요일날 민서처럼 놀래가 보자 예 예 오늘은 안가 안가는데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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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v 예 10월 10날 지나가면 후딱후딱 10월 때도 금방 가있다 10월을 따랐다 금방 가 나이 먹는 게 빨라 몇 살 됐다니? 내년이면 서나오 근데 만으로 하게 되면 서른 네 달 내년에 한 살 줄어버리네 6월 때부터 만으로 하기로 했거든 만으로 이제 나이들이 만으로 하기로 해보니 다 한 살씩 줄어서 난 몇 살 될 거니? 모르소피 68원인가? 내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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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꼬치 꼬리 꼬치